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뷰할 제품은 xspeedportal.1 tfa 제품이구요 지금 제품을 착화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일단 사이즈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앞에가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아요 제품이 제 발에는 신발이 큰 거죠 근데 신발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에 이 텐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260 이라고 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축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숨이 차네 이 압박이 심하게 와가지고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봐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걸로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xspeedportal이란 이름처럼 스피드를 내기 위한 제품에 대한 컨셉과 그런 디자인 소재가 쓰인 것은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리기 위해서 이 축구화를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했느냐 요새 유행처럼 어퍼나 가피를 얇게 만들어서 일단 무게를 줄여보자 라는 느낌의 컨셉이구요 그 다음으로 뒷축에 에너지를 딛고 지면을 딛고 에너지가 잘 전달되게 하려면 발을 잘 지지해줘야 된다 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지금 이 프레임 사실 이게 쿠셔닝이 있긴 한데 쿠셔닝이 있는음에 불구하고도 제가 느껴지는 건 발이 엄청 여기를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쿠셔닝을 느끼기도 전에 발 전체의 홀딩감 때문에 엄청 딱 잡아줘서 제가 편하다는 느낌 이상으로 발을 지지해줘서 발과 함께 박차게 나갈 수 있는 밀착감 착화감 자체는 엄청 타이트한데 이건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타이트해서 힘을 빨리 전달할 수 있겠지만 착화감 전체가 너무 불편해서 그 부분이 발을 치고 나가기도 전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서 문제는 윗부분이 여기가 윗부분이 압박을 너무 심하게 가져오는 바람에 이 밑에 부분이 잘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묶인 거는 제가 아까 사이즈에서 보여드렸듯이 260을 지금 신어봤는데 약간 크게 남았는데 이 앞부분 여기 중접부부터 뒤꿈치까지 홀드 내 발을 꽉 잡는 느낌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칠 정도예요 그래서 신고 플레이를 하기에 이 사이즈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달이라든지 추진력을 하고 뒤꿈치가 되게 얼마나 잘 잡아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카본을 쓰거나 사실 카본을 이렇게 쓰여가지고 얼마나 이게 기능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뛰어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뒤꿈치를 빠르게 달리기에서 에너지 전달하기 위해서 패딩을 넣은 대신에 엄청 딱딱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설계를 한 건 좋지만 신기에는 어 글쎄요 이거는 추천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감이 없고 제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무조건 이 제품은 신어보고 사기 전에 신고 나서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분 이상은 양발을 신고 걸어 다니면서 프레셔나 발에 오는 압박의 느낌이 특히 여기 여기 이쪽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내 발을 누르고 압박을 하고 불편한지 정도의 수준을 무조건 따져보십니다 이거는 내가 이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10분 이상 테스트예요 매장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남들이 뭐라고 눈치를 주건 말고 사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분 이상은 무조건 서서 착화해서 걸어 다니세요 그러고 나서 제품이 어떤지 나한테 판단을 하시고 무조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적어도 내가 이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여기 압박감이 어떤지를 무조건 느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